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17입니다 다들 WWDC는 잘 보셨나요? 밤새 보신 분들은 실망 좀 하셨나요? 그렇죠 원래 WWDC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쓰잖아요 기대를 한 게 있으니만큼 뭐 조금 김이 빠진 건 사시는데 어쨌든 발표된 것만 보자면은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제일 쇼크를 받은 거는 지금 보시는 이거 아이폰 6... 6S에 iOS 15가 지원이 된대요 심지어 아이패드 OS 15도 아이패드 에어 2, A8X 2014년에 출시된 아이패드 2015년에 출시된 아이폰까지도 최신 버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5년이라 그러면은 잘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갤럭시 S6랑 G4 나오던 시대예요 LG G4 그 얘기는 뭐냐? 제가 궁금해서 깔아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린 기계이기도 하거니와 인도 같은 데서는 굉장히 최근까지 생산을 했었거든요 iOS 10.3.3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충 봐서는 지금 iOS 14 혹은 이제 15가 될 거랑 외관상으로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뭐 iOS 7로 가면서 엄청나게 변하고 그 다음부터는 짜잘짜잘한 변화 해가지고 뭐 큰 느낌 오호 여기 색 보일 때가 있었구나 오호 굉장히 오랜만이네 그리고 여기 줄 가 있고 이런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이런 것들 지금 깔끔한 인터페이스랑 이런 색 들어간 거 비교해 보니까 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보이네 어쨌든 iOS 15 이렇게 생겼었고요 iOS 15 베타를 제가 설치하고 오겠습니다 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 원래 이런 화면 있었나?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오호 이뻐 이뻐 자 설정을 합시다 사용자의 아이폰이 iOS 15 땡 0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계속 아이폰 시작하기 시작을 해 봅시다 오케이 일단 우리 버튼부터 좀 눌러봅시다 오호 별로 안 느려 별로 안 느려 물론 지금 뭐가 안 깔려 있긴 한데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왜 나쁘지 않아 보이지? 오호 별로 안 느려 자 오케이 화면 녹화를 하려고 제어센터를 열었더니 일단 눈에 띄는 게 여기 집중 모드가 들어갔죠 원래는 방해 금지 모드가 딱 하나 됐었는데 이제는 아 뭔가를 할 때 프로파일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할 대상 해가지고 게임 집중 독서 집중 운전 집중 이 들어가고 이걸 자동화를 시킬 수 있고 아이 메시지 같은 거에서 다른 맥이나 iOS 사용자가 내가 집중 모드 중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전화를 안 받네 나 차단 당했나? 라고 생각할 때쯤 집중 모드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그 외에 알림 창도 더 예쁘게 바뀌었죠 기존에 리리스트가 쭉 나오던 거에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요약본이 나오는 걸로 근데 사실 iOS 15에서 추가된 여러 기능들이 우리나라에서 쓰기에 굉장히 아 조금 덜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요 일단은 페이스타임이 엄청 개선이 됐거든요 여럿이 서 있을 때 한 화면에 뜬다든지 셔어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콘텐츠를 갖다가 남들이랑 같이 보는 그리고 막 배경에 인물 모드도 되고 통화 품질도 좋아졌다 그러고 마찬가지로 iMessage 같은 것도 여기 뜨죠 사용자와 공유됨 해가지고 메시지에서 야 이거 봐라 하고 보내면은 그거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라든지 여기 번역기에 단순히 말을 하고 텍스트를 번역하는 거 이외에 아이폰 화면에 있는 모든 글자를 갖다가 다 번역할 수 있다든지 지도 앱에서 3D가 되고 걸어갈 때 길 안내가 더 자세해졌다든지 한 건데 지금 들으셨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잘 안 쓰는 특히나 iMessage, FaceTime 이런 거 보다는 우리나라에선 카카오톡 같은 다른 메신저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덜 유용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100번 양보해서 지도나 애플페이 같은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거 이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 기능들 아이패드 필기도 아직도 한국어 안 되지 그런 것들 볼 때 한국 매출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시장 아니잖아요 일단 사파리에 들어가면은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어요 요 밑에 주소 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쳐봐요 근데 속도도 우리 보자 띡...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왜... 왜 쓸만하지? 잠깐만... 나쁘지 않아 오호...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쭉 바뀌었죠 이 바가 밑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에 탭을 여러 개 열어 놨을 때 이걸 쇽 하면은 옆 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 짝대기를 갖다가 위로 올리면 타일로 이렇게 기존에는 버튼을 하나 눌렀어야 됐잖아요 이런 제스처 추가됐고요 여기 두 개의 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묶을 수도 있어요 탭 그룹이 생겨가지고 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내가 검색을 하느라 탭을 뭐 10개를 띄워놨다 다른 주제에 또 탭을 10개를 띄워놨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새 맥OS나 아이패드 OS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그리고 iCloud가 플러스가 됐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서는 이 돈 또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돈 안 받고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새로운 옵션이 보입니다 나이 이메일 가리기라는 게 있고 이렇게 랜덤한 이메일을 생성해서 버리는 용도로 좀 애매한 곳에 입력하는데 그 메일은 나한테 회신을 받게 해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공개 릴레이라는 게 있어요 내 IP 주소와 사파리를 통한 브라우스 열람 기록을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들은 iCloud 플러스를 유료로 가입한 경우에 제공이 됩니다 이거를 쓰면은 어... 기존 접속이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사이트들에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활용도 나가서 생각하세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공간 음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됩니다 애플 뮤직에서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이 되면서 이건 마스터링 자체를 새로 한 거예요 안 된 것도 스테레오 공간화라는 걸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보시면 지원되는 콘텐츠에서 여기 돌비 애트모스가 뜨면서 공간 음향 켬이라고 나오죠 껐다 켰다 하면은 소리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밖으로 나가요 어... 표현하기 되게 어렵네 내... 내가 소리 사이에 서인... 앗! 들어보세요 에어팟 끼고 들어보세요 이거는 듣기 전까지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진짜 그냥 소리가... 나가요 전화기를 놓고 고개를 돌려 보세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소리가 그냥 소린 그냥 나는 거니까 귀에 끼고 있으니까 그냥 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 음향이 되면은 소리가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원래 애플 TV 콘텐츠에서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음악은 물론 서드 파티 앱에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얘기 나온 김에 아이패드 OS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는 했어요 여기 위젯 원래 이렇게 슬라이드해야만 나오던 위젯이 아이폰처럼 메인 화면에 띄울 수 있고 심지어 아이패드 OS 꺼는 더 큰 것까지 됩니다 그리고 앱 보관함이 생겼죠 방금 보셨어요? 아이폰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였는데 제일 끝 페이지였는데 얘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을 수도 있나? 아 그렇게는 안 되네요 이 아이패드 OS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말인즉슨 다른 앱을 쓰다가도 다른 앱을 쓰다가도 이렇게 습거내서 앱을 실행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 얘기하니까 막 제스쳐도 그렇고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길어지고 재미없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아 멀티태스킹 얘기 좀만 할까? 좀만 하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런 화면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멀티태스킹 화면 나누고 옆에서 띄우고 이런 거 제스쳐도 지금 몇 년 썼는데 나 외우질 못하겠어? 라고 했는데 다행히 아... 저만이 아니었나 봐요 버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 화면으로 만들지 이걸 오른쪽에 스플릿 뷰로 아까처럼 나눠가지고 쓸지 혹은 이렇게 슬라이드 오버로 이렇게 왜 안 누리니? 너 이렇게 슬라이드 오버로 해가지고 쓸지 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예의가 점점 길어지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 슬라이드 오버 이렇게 뜨네? 이거 원래 이렇게 떴어? 이거 신기능이지? 오케이 이렇게 떴던 걸 갖다가 이 위에 슬쩍 올려놔가지고 이런 거 멀티태스킹 제어가 훨씬 편해졌어요 그건 좋은데 사실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걸 기대했어요 지금 아이패드 프로 M1 리뷰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기다린 것 중에 하나가 WWDC에서 전 굉장히 큰 걸 열어줄 줄 알았거든요 8GB랑 16GB랑 최초로 램 용량도 공개를 하시고 웬일로 어 M1이 들어갔고 해가지고 제가 렌더 테스트 같은 건 보여드렸지만 뭔가 더 화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빵 하고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인터페이스 상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긴 한데 지금은 첫 배 타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아이폰이 어느 순간에는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제발 그만 좀 업데이트하고 버려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혹은 다운그레이드 좀 시켜달라 라고 할 정도였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도 아닌 데다가 사실 이걸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기는 하죠 어 근데 iOS 10 하다가 iOS 15 올라오니까 인터페이스 바뀐 거 왜 이렇게 깔끔해 보이냐 거기다가 계속 얘기하게 되네 iOS 업데이트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iOS 14에서 보안 패치만 계속 받을지 아니면 iOS 15로 올라갈지를 결정할 수 있게 투 트랙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개발자들 괴롭히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업데이트하면 느려질 것 같으니까 구 버전으로 계속 쓰세요 라고 애플이 그럴 회사여서도 아니고 애플의 정확한 표현은 준비가 될 때까지 iOS 14 플러스 보안 패치를 쓸 수 있게 하는 용도라고 해요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이제 회사나 학교에서 내부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혹은 관리 차원에서 그 버전을 지원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MDM 같은 거 쓰시면 이해가 될 텐데 그 기반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때까지 버티라고 있는 거지 심지어 그건 중요 보안 패치만 제공되는 거고 모든 보안 패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권장하긴 합니다 여전히 애플이 크게 공개는 안 했지만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아이폰 6s의 iOS 15 베타 첫 번째 베타고 개발자니까 추천하진 않아요 깔아 보려고 시작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까 WWDC 정리가 돼 버렸네? 어쨌든 그렇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그리고 언더케이지 샵도 방문 부탁드릴게요 로즈골드... 지금보다 나쁘지 않네 근데 나이 저련된 너무 싫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네이버 TV 바 recruited ら